시작해볼게요 분리수거 그냥 쉬운 하고 어려움밖에 없네 뭐야 난이도가 있어 이 게임은 자 성남시에서 분리수거의 일환으로 만화 진짜 그거 있는건가 만화는 봤는데 진짜로 성남시에서 낸거야 시민 분리수거하기 귀찮다 그냥 나 항봉다리에 넣어서 버려야지 야밤에 누가 보겠어 어라? 시민씨 이건 무슨일이세요 이름이 성지영이네요 어? 지영씨 지영씨야말로 이 시간에 어떻게 후후 저는 시민씨가 무엇을 해야든 항상 지켜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거 혹시 쓰레기봉투 아니에요? 시민씨 설마 분리수거 안하고 버리려는거 아니겠죠?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이크 지영씨가 오기전에 빨리 분리수거를 해야만해 준비 뭐야? 뭐야? 반쯤 먹은배 음식물 쓰레기 깡통 재활용 정종병 재활용 우련의 티백 일반 쓰레기 어? 쟤 뭐야 쟤 음식물 음식물 일반 쓰레기 아아 졸랑가 오렌지껍질 음식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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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아아 아아 아 재활용이야 이거? 아아 아아 으아 크 크 역시 분리수거를 안하셨군요 나쁜 시민에게 벌을 내리겠어요 흐흑 쉬움인데 아니 재활용 잘하는데 나 어? 우리 모두 재활용품 배출전용 급물만 사용으로 깨끗한 성남씨를 만들어 보아요 후후후후 뭐야 어? 이게 뭐야 아니 그리고 아까 전에 뭐였죠? 그거 재활용 안 돼? 어? 아 뭐였지? 빨리 넣자 이번엔 빨리 넣어야겠어 음식물 재활용 음식물 아 일반 쓰레기 아 당황스러워 아 경배야씨 오는거 같아 음식물 아니야? 아 빨리 신문지 똑같은게 또 나오냐구요 아 잠깐만 아 아 뭐야 똑같은게 두개가 연속으로 나와 난 눌렀는줄 알았는데 또 죽었어 뭐야 분리수가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? 아 이거 신문지가 왜 재활용이야 아 재활용 맞구나 종이구나 신문지 종이지 다시 갈게요 아 지금 방금 깬거야? 아 그래? 못봤네 아 빨리 가 빨리 빨리 티백 껍질 오케이 보라스텔 딱딱 나와야돼 딱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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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수거해주세요 딱딱 딱딱 딱 딱 딱 오케이 굿 역시 시민씨 분리수거 다 하셨네요 멋져요 끝이야? 흐하하하 이런 홍보게임을 봤나 정말 참 잘했어요 이게 끝이야? 어려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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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다른가? 분리수거하기 귀찮다 똑같은데? 그런데 혹시 쓰레기봉투 아닌 표정이 조금씩 달라 무서워 어려움 뭐 다른거 나오나? 티백 아잇 핫 핫 핫 핫 핫 아 벌써 왔어 하하하 아아 야 이거 어떻게 깨 얼마 하지 않았는데 엄청 빨리 오는데 재밌었습니다 성남시 분리수거게임이었구요 아름다운 성남시 여러분들의 힘으로 만듭시다 저도 한때 성남시 시민으로서 이사는 왔지만 쓰레기를 막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야 이거 재밌었다 벌써 끝났어 외쳐 재명갓 재명갓 외쳐